여기는 우리 연추가 폴게르터이고요. 마마미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마미아가 우리 한국 뮤지카에서 여러가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문정 우리 음악감독 그다음에 우리 유석영 제작감독 우리 무대감독 여기 뮤지션 우리 팀장 모든 스태프들이 1350회를 우리 초년부터 쭉 해와서 너무 정말 끈질기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스태프들 이 자리에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우들도 오리지널 팀들이 정말 원숙한 무대 이번에 보니까 여기 이제 딱 10년 만에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존에 했던 뭐 재동원 배우 또 전수경 그다음에 우리 이경민 배우 또 성기훈 남경주 굉장히 원숙하고 정말 이제는 더욱 편안한 암상볼로 정말 작품이 어디에 닿으면 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신진 멤버들이 정말로 새로운 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정말 또 왕성한 에너지 굉장히 이번에 마마미아 저 스스로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마마미아 이번에 좀 굉장히 성공을 해야만이 저희 또 여기서 조금 수입을 창출해서 연극도 올해도 연극 준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연극도 만들어야 되고 또 창작엄직한 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님들 많이 갖고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연출과 폴 개리턴 제가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시게 될 것은 맘마미아 공연에서 짤막한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17년 전에 맘마미아가 런던에서 오픈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명이 정말 생길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요. 여전히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맺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맘마미아라는 작품 전체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도 이 한국에서의 맘마미아 공연은 가장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성 대표님의 초청으로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해마다 다시 맘마미아를 또 올리고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영광과 기회를 받았었고요. 올 때마다 아주 즐겁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고, 서울을 매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점은 배우분들의 재능, 하시는 분들의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점은 배우분들의 재능, 하시는 분들의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맘마미아를 해주시는 특별한 캐스팅이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나 되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맘마미아를 계속 해오신 배우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박명성 대표님을 비롯한 신시컴퍼니 등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이 한국의 어떤 재능의 수준이 정말 올라가고 진짜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해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쉬워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저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맘마미아의 멋진 배우 스텝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상하셔도 좋으시고요. 네. 네. 바로 이어서.